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4월 1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 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지 알려드리는 시간. 진짜 뉴스 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리액션 인데요. 저희 이번 주 특별 활약 해줄 장희로 시사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뉴스 리액터로서 뉴스 리액션 에서 브리퍼로 활약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또 리액션 잘 해가지고 특별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4월 10일 개표 방송에서 또 맹 활약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또 그 사이에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맹 같아. 엊그제라니요. 한 몇 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원희룡 비서실장 권영세 총리 네. 물음표인데요. 물음표입니다. 네.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 윤곽이 나왔다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창에 비애 님이 한덕수 국무총리 계속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일단 사의를 표명한 거고 이제 후임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4월 11일에 이제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실장 수석급 고이찬모진이 이제 4일에 표명한 상태고요. 이르면 4월 14일에 이제 비서실장 정도는 발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마 좀 인사를 서둘렀다가 인사 검증 문제로 야당에 좀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긴 하는데요. 당장 좀 하마평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 에서 인물 하마평들 보고 있으면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어제죠.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마친 뒤에 정무 수석 등 대통령실 인선 방향에 대한 약간 힌트를 주기도 했는데요. 여야와 소통이 잘 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 모두 중진 의원급이고 또 정치권 출신 이런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전임인 김대기 이관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관료 출신이었는데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은 이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재원 의원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름도 후보군에 좀 포함되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또 야권에서 탄핵까지 추진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부담이 좀 작지 않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또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실 그리고 법률 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 수석 비서관실 신설하고 시민사회 수석실 회칼상무 논란이 있었던 거기는 좀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인데요. 사실상 민정수석실 부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수석실이 아니라 법률특보 형태의 신설도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비서실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또 야당의 추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비서실장 인선보다는 좀 까다로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치권 인사들이 좀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소야대 국면을 인식한 듯 한데 여기에는 이번에 5선에 성공한 서울 용산의 권영수 의원 또 육성구지에 오른 대구 수성갑의 주호영 의원 또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영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국민의힘 중진 간담회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 하마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낭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거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군 모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의견을 가장 많이 묻는 정치 원로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김한길 위원장은 정말 양쪽 다에서 꼽힐 정도로 윤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는 인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이제 총선 대패 이후에 수습 방안으로 인적 세신안 들고 나온 건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신인규 변호사님이 보시기 보수인 신인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총선이 대패라고 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완전히 폭망을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총선 이후에 남은 임기를 그나마 안정적으로 관리기 위한 인사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담아도 아직 안 해서 어떤 인식 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함합형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 갈 길이 어둡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저는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함합형 나오는 분들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갔다가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 거론되는 분들 많은데 원희룡 전 장관도 워낙 이재명 대표랑 각을 세워 가지고 어려운 인사고 장제원 의원은 말할 것도 없는 워낙 원조윤혹관이라 부담이 크고 전 이동관 수석 정도가 청와대 경험도 있고 또 대통령의 말을 아주 잘 들을 것 같아요. 일하기 편한 사람. 그래서 이동관 수석 정도로 임명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총리 같은 경우도 전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러다가 임기를 같이 마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들 정도로 후보군들이 지금 너무나도 문제투성인데 권영세 의원은 사실 용산에서 이태원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있고 책임진 게 하나도 없어서 부담이 있고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 비선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 말이죠. 그래서 부담이 크고 주호영 의원도 tk라서 이 수도권의 정서와 또 외면된 인사다라는 비판 때문에 저는 굳이 예상을 해본다면 박주선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정현 의원 아니면 이주영 전 해수장관 이런 분들 중에서 아마 국회의 동의를 가장 받기 쉬운 인물로 좀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장일호 기자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 탄핵까지 거론됐던 인사이다 보니까 비서실장은 당연히 이제 인사의 표결을 거치지 않지만 또 논란이 있어서 이게 여야 관계가 잘 풀릴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 그런데 어차피 여야 관계를 풀 생각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일하기 쉬운 사람을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좀 멀리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동관 수석 정도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랑 일하기는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지명을 할 것 같고 저는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건 자신의 비서들 중에 실장을 임명하는 거니까 크게 거기에 대해서까지 문제지게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민심이 수용될 수 있는 인물을 고르지 않으면 아마 한덕수 총리 체제로 임기 내내 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인규 변호사라면 누구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이 정도 인사 나오면 인적 쇄신했고 대통령이 국정 쇄신한다라는 이미지 주신다. 저는 뭐 비서실장은 기대를 안 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매일 얼굴을 봐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국무총리는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다닙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와 안보에 관한 것만 대통령실에 조직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폐지를 하고 저는 전권을 아예 내각에 저는 넘겨야 된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저는 이걸 책임 총리보다 전권 총리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전권 총리를 전제로 해서 저는 보수 인사 중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정도가 돼야 저는 이 난관을 겨우 수습을 하나마나 정도지 그 정도 수준의 쇄신이 아니고서는 국민들 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나름의 솔루션을 드리는 거고 받아들이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인데 잘 안 바뀌죠 사람이. 네. 제 말을 안 들을 걸로 봅니다. 게다가 눈에 띄는 소식이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사실 민정수석실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약간 장희로 기자의 지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나름의 논거를 들었던 것이 검찰에 대한 손을 떼겠다라고 하면서 폐지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민정수석도 폐지시키고 결국 검찰권도 다 사유화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률수석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그냥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다. 그래서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때 했던 비서관들이 공직기강 치안 민정 법무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기관을 좀 컨트롤 하는 그런 부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조직을 개편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국정에 임하는 자세 이 본질적인 태도를 지은 국민들은 바꾸라. 여당과 야당과 협치하라 이런 주문인데 저는 뭐 조직 개편을 일부 해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이야.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의 슬로건을 이용해 봤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밈 중에 하나인. 네. 대통령이 그래서 내일 관련된 메시지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4월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 참패와 관련한 국정세신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대국민 담화 대본 이 다 나와있다. 원고가 나와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대신해서 그냥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정도로 가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떤 내용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희망사항 내지는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국민 여러분들 앞에 석고대지하고 거의 살려달라라는 수준의 읍소가 나와도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까 말까의 저는 정도라고 보는데 내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무회의에서의 대국민 이것도 약식 담화라고 할까요 거의 형식도 저는 틀렸고 그 형식이 틀려버렸는데 그 안에 내용을 굳이 예상해보자면 그냥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말뿐인 사과 진정성 없는 사과 그리고 앞으로 민생이 중요하니까 민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라는 거의 뭐 하나만한 이야기 정도를 할 걸로 예상이 들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총선에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조차도 대통령이 듣질 않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저는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또 질문을 받지 않는 형식의 대국민 담화인 건 거고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랑 민생 얘기를 또 한참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 데이지 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내일이 또 세월호 10주기 날이기도 해서 관련 메시지가 포함될까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내일 관련된 소식 짚으면서 다시 이야기해보죠.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볼까요 네. 포스트 한동훈은 누구 국민의힘이 지도부 공백 매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은 4선 이상 중진 모임을 했고요. 내일은 당선자 총회를 연달아서 개최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우리 당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일지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4선 이상 중진 간담회에서는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원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빨리 비대위를 구성한다 정도만 정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 간담회 앞두고 지도부 구성을 두고 6월 말 7월 초 조기 전대론이다. 아니면 비대위는 무용하니 바로 그냥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혹은 원내대표를 잘 뽑아서 원내대표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선비대위 후 전당대회로 그러니까 6월 7초 조기 전대론으로 기운 모양새고요. 이 경우에 새로운 비대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준비 비대위 역할로 한정이 될 것 같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당선자 총리를 통해서 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대위에 비대위. 계속 비대위 비대위 이런 상황이네요. 벌써 몇 번째 비대위인지 모르겠어요. 네. 국회 또 헌정회관 앞에는 한동훈 위원장 복귀 바라는 응원 화한이 놓였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네. 오늘도 비도 오고 있는데 국회 헌정회관 앞에 화한들이 좀 늘어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화한이 들어섰는데요. 일전에 한의원장 기자회견에서 정치 계속할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향후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4월 13일에는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그래도 힘내자.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에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 연일 강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일 없는 사람들이 주도해 그 막중한 총선을 치렀고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 놀이를 했다라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지도부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sbs 라디오에 김태현의 정치도에 출연해서 그건 결국 차기 대권에 대한 고려 속에서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지도부 후보군으로는 이제 격전지에서 생활한 중진인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김태호 또 830 기수 이른바 80년대생 30대 공공학번인 김재섭 김용태 당선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830 기수까지 나왔나요. 역시 언론은 또 새로운 마음 계속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조호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가 좀 돋보인다라고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차기의 리더십을 생각한다면 아마 개혁신당 변수도 있어서 보수의 선명성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개혁신당이 좀 젊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재섭 당선인이나 김용태 당선인들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젊은 보수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여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은 전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지금 갈리지는 않거든요. 다 한동훈 위원장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홍준표 시장 이야기 잠깐 하였습니다마는 이분은 거의 뭐 부관참시 수준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대권노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센카노리. 센카노리. 그런데 제 눈에는 홍준표 시장도 지금 대권노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영토가 다를 뿐이지만은. 그래서 참 동네 북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를 제게 할 것이냐. 그분의 의지니까 제가 한다는 걸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치를 하더라도 저는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음 자리 다음 프로세스를 밟기 에는 너무 받은 상처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최상병 특검법 통과할까 오늘 다 물음표로 끊겼는데 네. 질문이 많은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반드시 처리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면서 총선 이후 본회의 에서 처리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병 특검 처리를 요구하면서 여당과 국회의장 압박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현역 의원 116명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제 이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섭 당선자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본회의 표결 시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말하는 등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인데요. 21대 국회 임기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야권 내에서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라는 계획이고요. 22대 국회의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이 175석 조국혁신당이 12석 새로운 미래가 1석 진보당 1석에 만약 개혁신당 3석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무려 192표에 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법이 통과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재의가의 기준이 20석에 8표 정도만 모자라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에서 일부만 이탈해도 법안이 다시 통과되게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최상병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총선 직후인 4월 11일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라는 내용의 지휘 서신을 내부 전산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vip 경로를 박정은 대령에게 말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박정은 대령 공판에서 김계환 사령관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결법 재표결 여부도 21대 국회에 남은 쟁점 중 하나인데요. 민주당 당선자들은 오늘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야기 아마 총선 바로 다음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당장 이렇게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최상병 사건의 특검법 통과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을 알겠어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 내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본인의 측근 본인의 배우자 이런 분들을 수호한다 내지는 보디가드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는 이런 국정운영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수근 항병에 관련된 이건 박정훈 대령 수사회합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저는 특검법도 이거 국기문란 사안이고 대통령 본인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늘 그래왔듯이 저는 수호 보디가드 정신이 발동이 돼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에선 난리가 나겠지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또 임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가지고 부담을 느껴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분이라면 아까 우리 하마평에 나왔던 그런 인물들이 안 나와야 정상인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비정상적 이긴 하지만 이 사안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너무나도 저는 좀 가볍고 안이한 인식일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하게 될 경우에 국회에 다시 공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22대 국회는 아까 장혜로 기자 설명처럼 192석인데 8표 더 모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국가이익을 우선해 가지고 직무를 행하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관건은 이제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의 소위 말하는 소신투표 내지는 반란표 이제 이런 건데 그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그들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전해야 될 뉴스가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3월 15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김은재 뉴스인에서는 임미애 당선자와 박지윤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기다리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